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피어 피싱 35년 경력의 스피어 피싱 마스터 반입니다. 자 오늘은 스피어 피싱 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살의 종류와 각부의 명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피어 건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살은 원시시대부터 동물을 사냥하거나 물고기를 사냥할 때 도구를 쓰면 더 효율적으로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긴 막대기에 뾰족한 촉을 달아서 사용한 것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무용문화재로 등록된 제주 해녀들도 소살이라고 하는 소형 작살을 지참하고 물질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작살은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해온 친숙하고 유용한 도구입니다만 현재 작살은 허가가 없거나 면허가 없는 분들은 사용하시면 불법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수용규칙 제6조에 의하면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투망, 쪽대, 반두, 사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라떼 라떼의 경우에는 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집게, 갈고리, 호미, 또 손 여기에 나열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살의 각부의 명칭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살의 기본이 되는 바디는 배럴 이라고 합니다. 앞쪽에 고무줄을 걸 수 있게 만든 머즐 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핸들 그리고 트리거 뭉치 뒤쪽에는 가슴에 대고 장전할 때 받치는 부분을 버트라고 하고 고무줄을 슬링 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밴드라고 부르는데 이 밴드는 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 스트레이트 슬링 이라고 하며 일자밴드죠. 머즐에 바로 쉽게 연결하여 교체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은 서클링 밴드 원형 밴드라고 하죠. 이 슬링이 하나인가 두개인가에 따라서 원 밴드 투 밴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끝에는 위시본 이라고 하는 걸쇠가 있는데 이 위시본은 닭이나 오리 등 조류의 가슴뼈 모양과 닮아서 위시본 이라고 부릅니다. 서양에서는 이 뼈를 두 명이서 잡고 잡아당겨서 긴 쪽을 가진 사람이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죠. 위시본의 종류로는 와이어 위시본, 힌지드 위시본, 다이니마 위시본이 있습니다. 각 위시본은 샤프트의 걸림색, 걸림 형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샤프트를 보시죠. 작살초기라고 하는 샤프트입니다. 여기 걸림 형식이 노치 타입이라고 해서 도끼로 찍은 듯한 파임이 있죠. 이것을 노치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어 지느러미를 닮은 샤크핀 타입도 있습니다. 노치 타입은 힌지드 위시본이 맞고 샤크핀 타입은 다이니마가 맞습니다. 꼭 그렇게 정확하게 맞다고 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제일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샤프트는 바브라고 하는 미늘이 있습니다. 싱글 바브, 더블 바브가 있죠. 이건 외촉, 상촉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샤프트는 뒤쪽에 줄을 연결해서 발사 후에 고기가 끌고 가거나 빗맞아도 샤프트를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줄을 릴리즈 라인이라고 하고 이 라인은 총과 연결되어 분실을 방지합니다. 대형 어종을 잡을 경우 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형 어종이 맞았을 경우 고기가 줄을 끌고 가버리면 사람이 버티지 못하고 총까지 같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릴을 사용하면 우리 낚시에서 릴을 쓰는 것처럼 줄을 길게 가지고 가도 이렇게 총을 잡고 있으면 총의 뒤에 또 부위를 연결해서 그렇게 큰 고기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릴리즈 라인 끝에는 또 번지라는 일종의 쇼크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고무가 달려 있습니다. 또 이제 릴리즈 라인이 라인 릴리즈에 잘 걸리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번지가 없다면 파워가 센 총의 경우 샤프트가 발사되면서 그대로 라인이 끊어져 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샤프트도 잃어버리거나 또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용법에 앞서 작살로 사냥하는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어종이나 바다 상황에 따라 수많은 스킬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유형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날치기 수심 깊은 곳에서 해육성 어종을 사냥하는 방법으로 수중의 중층 상층에서 물에 뜬 채로 사냥을 하는 방법입니다. 굴치기 굴치기는 수중려나 바닥층의 바위 사이에 은신하고 있는 고기를 찾아 사냥하는 방법입니다. 초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며 굴치기의 단점으로는 초보자들이 굴 속에 있는 물고기를 향해서 총을 쏘게 되면 샤프트가 바위 틈에 굴 속에 박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복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엠부쉬라고 하죠. 잠수에서 바닥에 적정한 장소에 딱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고기가 지나가거나 아니면 궁금증을 유발해서 다가오는 고기를 잡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조금 스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호흡이 길수록 유리한 방법이죠. 어종에 따른 손흥 방법도 헤드샷, 테일샷, 비켜쏘기, 누워쏘기, 미러쏘기, 당겨쏘기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착사를 사용방법은 먼저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고무줄을 당겨 위시본을 걸어줍니다. 발사하기 전에 안전장치를 풀고 목표물을 조준한 다음 방아쇠를 당겨 발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방아쇠를 손가락에 걸지 않습니다. 방아쇠를 손에 이렇게 걸고 다니다 보면 물속에서 어떤 분 부득이한 상황으로 해서 나도 모르게 당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방아쇠는 손에 걸지 않고 이동할 때는 잡고 다니다가 목표물이 확실히 나타났을 때 방아쇠에 손을 걸고 솔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물속에서 쏘면은 물속에서 쏘는 것과 달리 완충작용이 없기 때문에 물 밖에서 쏘면은 라인이 끊어지거나 고무줄이 터지거나 하는 그런 위험도 있고 또 잘못 쏘면은 샤프트가 어디 박힐 수도 있고 물건을 깰 수도 있고 사람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물 밖에서는 사용하시면 안되겠습니다. 고무줄을 이렇게 겁니다. 걸었다가 물 밖에서 한번 걸어보자 하고 걸었다가 해제할 때가 있습니다. 해제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작은 작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겁니다. 한번 걸어볼 때가 있겠죠. 한번 걸어보자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파워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한번 걸어볼 때가 있습니다.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위시본이 와이어가 아니고 힌지드 타입일 때가 있습니다. 경첩 타입이라고 하죠. 이럴 때 끝부분이 여기 걸리는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위시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걸다가 힘이 받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당기는데 힘이 들어. 겨우 억지로 해서 겁니다. 줄을. 해서 겨우 걸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겨우 걸긴 했는데 이걸 해제할 때 또 엄청나게 힘이 들죠. 힘이 들었을 때 여기서 중요합니다. 힘이 든 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놔줘야 되는데 힘이 든 거를 해제하자마자 탁 나가면서 손이 걸립니다. 지금 이거는 그 와이어 타입이라서 괜찮은데 힌지 타입 힌지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이 잘리거나 살이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할 때 특히 끝까지 힘을 주시고 풀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설프게 힘 주다가는 팍 하고 나가면서 손가락이 걸려서. 손이 닫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이 부분을 특히 주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짝살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물로 충분히 씻어 줍니다. 수돗물로 씻어 주시고.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강하면 강할수록 녹이 잘 생깁니다. 녹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 잘 말려서 방청제를 뿌려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녹 방지도 되고요. 그리고 슬링의 경우는 절대 햇빛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햇빛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요. 위시본이나 다이니마는 끊어질 기미가 보이면 미리 미리 교체를 해 주시면 나중에 대물을 만났을 때 작살 위시본이 끊어져서 못 쓰는 경우가 없도록 미리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작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총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35건 입니다. 35건 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이야기 하는데요. 배럴의 거리죠. 이렇게 해서 방아쇠를 당기면 안전장치를 풀어줍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총이 이렇게 발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어서 장전이 됩니다. 자, 다음 쓰는 건을 보시면 자, 오픈머즐 입니다. 여기가 이것과 달리 크로즈돼 있죠. 이 참 크로즈머즐과 달리 여기는 완전히 오픈돼 있죠. 이 부분은 오픈머즐 이라고 하고 배럴의 형태에 따라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 좌우로 움직이거나 수직으로 움직이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배럴이 옆으로 이렇게 납득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수직으로 움직이기가 좋습니다. 대신 이렇게 움직일 때는 저항을 많이 받겠죠. 자, 이거는 이머전사의 에스쿼드라는 75건 입니다. 제가 지금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총이며 가격은 오머사의 카이먼 ET건 입니다. 이 총은 지금 사이즈가 105입니다. 굉장히 길죠. 이 정도면 사거리가 거의 한 5m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풀 레일 입니다. 레일이 지금 샤프트가 레일 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샤프트가 레일 속에 완전히 파묻혀 있죠. 그래서 명중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총은. 제가 예전에 주력으로 사용할 때 2밴드를 썼었는데 지금은 1밴드만으로 해도 충분히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밴드 하나는 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 무게는 조금 있습니다만 이 무게는 물 밖에서 드는 무게랑 물 속에서 드는 무게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물 속에서는 충분히 한 손으로도 조준이 가능합니다. 아주 가성비 좋은 총이죠. 이 총은 명성이 다들 익히 알고 계시지만 명중률이 굉장히 좋고 대를 물려 주면서 사용할 정도로 견고하고 별로 탈 날 일이 없습니다. 소모품이나 이런 슬링이나 다이니마 이런 소모품만 갈아 주시면 진짜 대대로 물려 주면서 사용할 수 있는 명품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피어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35년 경력의 스피어 피싱 마스터 바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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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